미국 정부가 차량 배출가스 기준을 더 엄격하게 바꿨습니다. 새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 생산하는 휘발유나 경유차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2032년에는 미국에서 팔리는 승용차의 3분의 2가량이 전기차가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전기차를 판매한 비중이 5.8%였으니까 앞으로 10년 안에 전기차 시장이 몇 배나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국내 자동차와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지 정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를 받는 차량은 2027년부터 출시되는 세단이나 SUV, 소형 픽업트럭으로 6년에 걸쳐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이산화탄소의 경우 배출량을 56% 줄여야 합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체 판매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평균을 내서 정부 기준에 맞추는데 새 배기가스 규정은 내연기관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이라 급격한 전기차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결국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지난해 5.8%인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비중이 2032년 67%까지 올라갈 것으로 미국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픽업트럭을 상당히 많이 팔거든요. CO2 배출이 많아요. 지금 빅3가 부담이 커요. 픽업 한 대 팔려면 전기차 한 대는 의무적으로 팔아야 되죠. 1g당 벌금을 매길 수가 있어요, 유럽처럼. 예상보다 공격적이고 급진적인 계획에 자동차 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 비중이 아직은 4%에 불과한 상황. 이미 2030년까지 각각 58%, 47%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추가 투자로 생산량을 더 늘려야 달성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결국 테슬라가 독주하던 전기차 시장을 둘러싸고 완성차 업체들이 속도를 내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이미 차값을 내려 후발 업체들을 견제하고 있는 테슬라발 가격 인하 효과가 더 확대돼 소비자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SBS 정연희입니다.